드디어 히토끼리 오 드디어 히토끼리다 히토끼리 히토끼리 로딩 로딩 로디 히토끼리 됐당 허어 드디어 나왔구먼 드디어 신캐로구먼 음... 이게 바로 200등 그 직상이인가 참으로 멋있군 한번 다른 것도 볼까? 멋있어 오우! 흐어! 흐어! 허어어어어어어어! 어후 이거 좋은데. 이건 사야겠어. 평범하군. 평범하군! 오! 허허허허! 꽤 재밌는데? 에? 오, 여기가! 음! 뭐지? 이거 미쳤네! 무슨 이모션에서 이런... 이...이거...이거... 보통 미친 캐릭터가 아니고 뭐 이거! 이 캐릭터는 뭔가... 정신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상이 아니야! 로브 리그는 상당히 빨라졌네? 레이더는... 크으... 이거 진짜 강궁 속에 너무 세다! 원매 속도 봐라! 이제 실전을 해볼까? 어디... 원매 슈퍼워가 아주... 토베론의 꿈은... 귀여운 것! 이... 나니? 이 정도로 끝날 수 없지! 천천히... 암박한다! 꽤 좋아졌는데? 그렇지! 하하! 빅토리! 퇴웃! 빠른 공속으로... 견제도... 가능한데... 이 확정타가 특히 아주 좋구먼. 그렇지. 잡혔다, 이쁜. 너에게 사역을 선고한다. 완벽해. 레이더 역시 기대 이상이로구먼. 특히 저보다 공속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렇지. 진짜 대신 상약 너무 사라졌다. 너무 강해졌어. 아쉽습니다. 탈진 걸렸어? 탈진 걸렸어? 작고 귀여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크리스딘 딱 필요없고 강공격이다.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건 알아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일단 이번 패치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조금 개선될 필요도 있겠지만, 다음의 영상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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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